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구멍뉴스, 유시스 이슈팀장 강세훈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이슈 키워드는 전염병입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떠들썩한 이슈들을 집중 분석하는 부서에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바로 엠폭스와 코로나죠. 그래서 전염병 이슈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확산세가 아주 심각한데 엠폭스까지 아주 난리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감염 사례는 없지만 저기 아프리카 콩고에서는 570명이나 사망했다고 하고요. 지금 스웨덴, 파키스탄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동남아죠. 필리핀까지 의심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안심할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부터 정부가 엠폭스를 검역 감염병으로 재지정하겠다고 하니 감염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도 엄청나게 늘었죠. 유시스에도 지금 인턴 기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지난주에 두 명이 걸려서 상당히 고생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 한 명은 응급실까지 다녀올 정도로 상당히 아팠다고 합니다. 문제는 최근 한 달 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데 코로나 치료제까지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의료현장을 연결해서 코로나 확산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이죠. 안동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양은석 과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양은석 과장님 나와 계시죠. 지금 닥터에게 응급환자 출동하는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짬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제 주변에도 코로나 다시 걸렸다고 하는 지인들이 많은데요. 응급실 현장에는 코로나 좀 확산세가 어떤가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병원 응급의학과장 양은석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환자가 정말 많이 늘어나 있는 것을 체감할 수 있고요. 올해 초만 해도 하루에 한 명 정도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면 지금은 하루에 한 10명 정도로 체감상은 한 10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증상이 감기로 오는 게 아니라 의식이 쳐져서 온다든가 호흡이 곤란해서 오는 중증 폐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스크를 예전에 사뒀던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는 게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마스크 쓰는 걸 강력 공고하셨는데 지금 심각한 게 예전처럼 대학산으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양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대학산을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번 주부터 모든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가 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학교 중심으로 급속하게 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과장님도 지금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전국적으로 응급실이 과부하가 많이 걸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의료 현장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지금 대학병원들의 기능이 축소되면서 일부 응급실의 대학병원 기능도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2차 병원 규모에 근무하는 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심지어 부산, 창원 같은 대도시에서도 수용 가능하냐는 전원 문의가 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코로나 재확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통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첫째 주에 주단위로 91명이었던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이달 둘째 주에는 무려 1300명을 넘으면서 한 달 새 14배나 급증했습니다. 올해 2월이 입원 환자 수가 정점이었는데 그때만큼 많아진 수치입니다. 특히 입원하지 않은 경증 환자와 코로나로 의심은 되지만 검사를 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까지 감안을 하면 실제 확진자 수가 수십 배 이상일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간호사 지인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코로나 확진되면 약이 달라지냐고 물어보고 안 달라진다고 하니 그냥 가는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이런 사람이 아주 많다는 얘기죠. 정부는 이번 달 말 확진자가 35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질병청 관계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은 작년 8월에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고요. 8월 말까지는 계속 증가하게 되면 작년 유행했던 최고 많이 환자가 발생했던 게 한 주당 35만 명 정도였는데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1일 현재 코로나 위기 단계는 관심 단계입니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나 현재 4급인 감염병 등급을 높이지는 않고 감염 예방 수칙을 강조하며 환자 추이를 살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정도로 관리를 해서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추석 연휴 대응책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약국에 코로나 치료제가 없다는 겁니다. 먹는 치료제 도입량과 비축 물량이 작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팍스로이드, 라게브리오 같은 먹는 치료제의 도입량을 8만 명분인데요. 작년 1, 2분기죠. 상반기에는 이때 먹은 약을 34만 명분 도입한 것과 비교하면 절반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 뉴스이스 인턴 기자가 명동역 주변 약국을 돌아봤는데요. 팍스로비드도 대부분 없었다고 하고요. 확실히 코로나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네 김다빈 인턴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제가 지금 명동 일대의 약국 4곳을 돌아봤는데요. 팍스로비드는 4곳 모두 품절이었습니다. 진단키트도 마찬가지였고요. 4군데 중 재고를 넉넉하게 보유한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격도 2배 이상 올랐다고 하고요. 실제로 명동의 한 약국의 약사는 팍스로비드가 수요량의 5분의 1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네네 저 정부에서는 공급량을 확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부에서 응급 비축 물량을 적시에 뿌려줘야 되는데 너무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실제 필요량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일주일 써야 될 물량이 하루만에 다 나가버리고 있다고 약사가 말했습니다. 아 네 김다빈 인턴 기자 비 오는 와중에 치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행히 지난주부터 추가 확보한 코로나 치료제를 정부가 공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8월 말까지는 전국 약국에 여유물량을 충분히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너무 아파 못 견디는 사람이 찾게 되는 게 응급실인데 응급실도 지금 과부하 상태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의정 갈등 여파로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어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확진자는 물론 응급 환자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분산대책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경증 환자는 공공병원에서 운영하는 발열 클리닉으로 이송하고 코로나 거점 병원이었던 곳들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입원 치료를 원활하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발열 클리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정해질 예정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 환자 발생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추석 연휴 일주일 전쯤 코로나 관련 추석 연휴 대응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 유시스 시청자 여러분 손 씻기, 환기, 기침 예절 같은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준수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